우와~~ 게임이 치유! 어떡해, 너무 행복해 뭐하나 카이이블라 어때요 지금 완전 힐링하러 오사라 봤나요 진짜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부산인데요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왔습니다 이번에 방학이기도 하고 제가 여행도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엘시티 레지던스에서 호캉스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엄마 딸의 소소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맛집도 가보고 수영도 하고 빛 축제도 한다는데 거기도 가볼 거예요 그리고 일라인도 예쁘게 탈 데가 있다고 해서 일라인도 챙겼습니다 그럼 일단 빨리 가볼까요? 출발! 저희는 비치 프리미엄 스위트 룸이고 룸쇼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짜잔! 엘시티 레지던스 왔다! 비싼 호텔 왔다고 짐 갖다 주셔서 대박! 미친! 아 이거 완전 집이야 우와! 여러분 저는 이런 다다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미쳤다 진심 개미친! 어떡해? 너무 행복해 멋있어! 진짜 다 너무 넓고 지금 되게 행복 맥스 상태인데 행복 맥스!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가까이 이렇게 욕실이 있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는 이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욕실이 여기에도 방이 또 있고 여기 이제 넓은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예뻐서 그냥 이런 데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냥 완전 힐링 될 것 같음요 미쳤다 진심 바다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뷰는 처음인디 진짜 처음인디 너무 행복한디 그 다음에는 여기 제일 큰 망이 있고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넓다 넓어 변기가 갑자기 열렸어 내가 오니까 열렸나봐 어이구 빨리 너무 빠른가요? 이제 거실에 있는 월패드이고요 다이안기 핸들 일발 세팅하고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컷팅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어디 감사합니다 보시는 뷰가 이제 저희 부산을 생각하시면 대표적으로 또 흐르 있을 수 있는 폐훈대 해수욕장 거라 저희 광aw대교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야경에 보시는 뷰가 아름다움이고요 넓다 매니저트 객실에서는 이렇게 객실에서 잠보기 서비스도 지원이 됩니다 인근 마트랑 제휴를 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욕실 아미문 deinen소를 명품 아미문이티도 3종으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레인 욕실이고 아틀리 엔코롱이라는 브랜드의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용 욕실인데 록식당 어메니티가 들어가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어메니티 라인이 브랜드도 다르고 달라서 마술학 욕실은 페날리곤스라는 브랜드이고 쓰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골라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먹는 비치 프리미엄 스위트 룸은 끝이 끝났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일단 나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저희 엄마도 신났어요 저 지금 멘트하고 있는데 빨리 가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미쳤죠 이걸 보고 싶었다니깐요 미쳤어 진심 제가 바다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지금 노을이 제일 시간이라가지고 와 낭만 미쳤다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너무 행복하다 바다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거 우리 신발 이게 뭐 하나가 이거 짜잔 너무 예쁘다 뒷모습이라도 괜찮으니까 이 낭만을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때? 어때? 멋있어 어때요? 지금 완전 힐링하러 온 사람 봤나요? 엄청 좋아 바다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울바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씨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우 조개봐 그러니까 내가 가봤자 오 지색이 한번 잠깐 빠진다 고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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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고울바다 고울바다 우리 5초만 조용히 해보자 고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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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저 좀 잘 찍는데? 이게 해운대 잘 나오죠? 내 앞머리 앞머리 그냥 깔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 숙소 오! 진짜 높긴함 하나 이쪽 같아 이쪽 아 그러는데? 여기 어딘가요 저희 숙소에 있을 거거든 보통 레전드입니다 오늘 엄마 여기 봐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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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고 아 좀 좀 쌓아 저희 빨리 사진을 찍어볼게요 예쁘게 한번 헤헤헤 저희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여기서 고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소스도 있네 라면도 있어요 같이 먹을게 되게 많아서 여기서 시키면 되겠구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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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개장 어 어우 아 아 얘 쏟지면 큰일 났네 가만히있자 차 놔 오오 매콤한 맛 허브솔이트예요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생칼버섯! 쭈까짠! 쭈까짠! 짜자잔! 미쳤다 미쳤다! 맛있겠죠 여러분? 고기와 불닭볶음면과 밥과 김치와 육개장과 아주 맛있는 저녁식사가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욕심부리지 않고 딱 저희 둘이 먹을 것만 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자 보자 먹어보자. 짠! 미쳤다. 맛있어. 진짜? 응. 고기! 아 귀여워. 저랑 엄마는 목자를 엄청 좋아해요. 아주 잘 구워졌어요. 맛을 해요. 맛있게 보자. 여기 알겠어요? 맛있을까요? 이거 아세요? 레오 제거. 응.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바다가 이거 엄청 좋아하신다고. 안 오네? 안녕! 뭔지 모르겠어요. 현치는 거고.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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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둘째날 아침이고요 엄청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커튼을 여니까 그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요런 뷰가 어머머머머 미쳤다 갈매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일려나 카메라에 아 여기있다 보이세요? 저 갈매기예요 이렇게 작게 보인다니 미쳤다 여기 롤을 하니까 되게 인기긴한데 되게 그거 같지 않아요 중2병 걸린 딸 하이팡 아 이거 뭐야? 여러분! 고데기도 하고 좀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올게요 오늘도 날씨 너무 좋다 와 대박 미쳤다 너무 행복해 저희 브라치 먹으러 갈 거예요 어디 갈까요? 여기! 봐봅시다 가자 가자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맛있겠죠? 미쳤다 너무 맛있겠는데? 냄새 대박 영롱한 자태 좀 보세요 짜자잔 맛있게 생겼네 그냥 못 먹어 저희 잘라먹으래요 본맛대 팬케이크하고 딸기하고 엄청 좋아 팬케이크가 되게 바삭하고 딸기 일단 엄청 달아요 너무 맛있어 딸기,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다 떨어졌어 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잘 실패가 없을 조합이긴 해요 얘네 진짜 짜름재빈 이런 이상한 비주얼이 되긴 한데 여러분! 저 물놀이 하려고 클럽디오와이스에 왔습니다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포니테일도 했어요 짜자잔 제가 또 겨울 수영을 기깔나게 좋아한단 말이죠? 기깔나게 좋아한다는 건 뭐야? 여기 스파랑 워터파크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스파를 굉장히 기대 중이십니다 헤헤 이따 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고 물이 되게 맑아서 되게 푸릇푸릇다 이거 봐 완전 파릇파릇 그 잡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 색깔 장난 아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완전 완전 짱 대박 바다잖아 와 바다잖아 아 아 아 오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너무 잘나왔다 아니 너한테 말고 저쪽으로 다행히 일하는 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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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저는 엄마랑 밤 산책을 하러 왔는데 여기 빗축제를 보러 왔어요 우와! 개 이쁨, 미친 이거 봐요 진짜 잘 moto 어, 화면에 잘 나오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짠 내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꽃모양 같아, 꽃모양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미로찾기 처럼 너 너무 무서운데? 보여요? 네 푸르딩딩해서 밤에 일라인을 타러 왔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 되게 예쁘게 나온다. 예쁜 영상도 남길 거예요. 영상으로 봐주세요. 예쁜 영상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예쁜 영상이 나왔을 거 아무튼 잘 탔습니다.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운해에서 마지막 식사. 짜자잔. 이거 엄마 빠니니고요. 이거 제 겁니다. 예쁘다. 내일에 하나 들어갈 것 같이 타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짐을 싸고 나갈 겁니다. 너무 아쉽기도 한데 여기 일단 방도 되게 넓었고 침대가 매트리스가 너무 좋아서 2박 동안 잠을 굉장히 잘 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명품 어메니티 맛집인 것 같습니다. 향기가 되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숙소 제공해주신 LCT 매니지먼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쉬고 가요. 그쵸, 엄마? 네, 너무 좋았어요. 해온데도 처음 와봤는데 진짜 짱. 처음 왔을 때 이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이거 이거. 지금 봐도 너무 예쁘다. 여기 야경도 대박이거든요. 진짜 너무 힐링하기 딱 좋은 그런 숙소입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저희 집으로 가야돼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십니다. 안녕! 안녕!